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특색 있는 독립서점이 문을 엽니다. 책, 서방, 전문, 우리 동네 도서관 이야기는 더민, 이곳, 매주 월요일에만 문을 여는 여기는 영준책방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매주 월요일에만 문을 여는 영준책방, 이번 주부터 신장 개업을 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영준책방의 주인장이 되셨어요.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중앙대학교의 남영준 교수입니다. 지난번에 휴가제에서 읽기 좋은 책을 추천하라 해서 그때 나와서 두 권의 책을 했는데 그때 해보고 나서 저도 굉장히 뿌듯했고 그다음에 여러 들었던 청취자 주변, 물론 친구들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칭찬해서 완전히 기대가 저도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네, 영준책방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는 코너로 9월의 시작과 함께 이렇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매주 월요일 중앙대학교 문안정보학과 남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휴가철 특집 때 휴가지에서 읽기 좋은 책으로 만나 뵀었는데 그때 이제 주변에서들 교수님 목소리가 좋다 이런 반응들도 많았고 책을 아주 다양하게 짧은 책도 있었고요. 의미가 담긴 책들도 있었고 그래서 좋았다라는 반응이 많았거든요. 혹시라도 그때 어떤 책이었지 궁금해 하신 분들을 위해서 책 두 권 한 번만 다시 소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짧은 책이었고요. 마저리 윌리엄스의 그 다음에 사랑받는 날에는였고요. 또 하나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해서 우리나라 김수현 작가 쓴 나름대로의 어떤 자신감을 가지라는 책 중에 하나를 두 권을 소개시켜줬습니다. 혹시 이 두 책 읽은 청취자분들 계시면 저희한테 독후감까지는 아니더라도요. 후기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이 방송 중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매주 뵐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그날은 뭔가 더 얘기할 것 같았는데 많았는데 다 못해서 아쉬웠는데 이제 차근차근 좀 진행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우리 코너 이름을 영준책방이라고 지어봤어요. 직접 소개를 좀 한번 해 주시죠. 네. 일단 제가 실제로 제 이름을 걸고 책방을 차린 기분이 들어서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청취자 여러분의 어찌 보면 사소하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고민을 좀 이렇게 이 프로를 통해서 주시면 완전하지 않지만 나름 의미 있는 책 처방을 해드리려고 제가 이 코너를 열었습니다. 저를 영준책방의 주인장이라고 부르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교수님이라도 부르셔도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건 책 주치의, 의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 책 주치의라고 불러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밖에도 다양한 책 이야기라든가 도서관 이야기도 나름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양식이 되어드릴 내용들을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서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말 이제 가을이 물씬 느껴지는 딱 요즘이잖아요. 잘 어울리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러분의 고민 사연 혹은 내 가족,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말머리예요. 책 처방이라는 단어를 달아서 이러이러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그 문자를 잘 모아서 매주 월요일 2시간 남영준 교수님, 영준 책방의 주인장께서 여러분의 삶에 책 처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방법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문자메시지는요. 샵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입니다. 또 모바일 예습 채팅창,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책 처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 보내주세요. 오늘은요. 사실 첫 시간이라서 저희가 미리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받을 수가 없어서 저희 스태프 중에 실명을 요청한 안은경 인턴의 사연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YTN 라디오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송 기자를 준비하고 있는 24살 취준생인데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제 꿈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과연 이 길이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주변 친구들도 전공을 살리기보다는 다들 안정적인 그런 안정과 높은 보수를 찾아서 똑같은 기업, 똑같은 직업에 목을 매는 걸 봅니다. 인턴 일을 하면서 방송국 생활에 간접 경험하게 됐는데 사실 좀 자신감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복잡한 마음이 드는 이때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교수님 부탁드려요. 정말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보내줬어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네. 이런 사연이 저희 대학에서 졸업생들이 가장 심각하게 와닿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인 저도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밖에서 들었고 하여튼 이게 로그 함수가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라는 것처럼 실제로 내가 가르친 게 과연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게 궁극적인 건 이 아이가 원하는 자리에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 제가 받아보고서는 굉장히 내의 진짜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오늘의 제 책 처방은 신경정신과 의사이신 유은정 박사님의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라는 책을 권해봅니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책 제목이 뭔가 좀 와닿기도 한데요. 직접 이 아는경 인터넷에 도움이 될 만한 구절도 뽑아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누구에게나 웅크려야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다. 그럴 때면 견디고 버티자. 터널의 끝이 있듯 힘든 시간도 끝이 있기에 마련이다. 스스로를 사랑하려 노력하면서 견디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온다. 주변 사람이 웅크린 시간을 갖고자 한다면 꼭 기다려주자. 가끔은 요란한 말보다 깊은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된다. 너무 좋은데요. 좋죠? 네. 제가 나이가 드는 저도 이런 거 들으면서 사람들이 참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요. 잘 보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서 상처를 받는데 그래서 아까 인턴 사원이신 분이 처음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정신의학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포장하는 거죠. 너무 착한 사람을 보여주고 나는 항상 착해야 된다라. 이런 감정.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슬프면 슬픔을 극복하고 괴로우면 괴로운 시간을 극복하는 시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찬찬히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혹은 감성적으로 잘 쓰여진 책입니다. 책 제목대로 남에게 보이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행동처럼 불안한 것이 없다는 그 말이 저한테도 완전히 공감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갖고 있는 불안함과 질투, 슬픔, 상실감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하면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결혼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학원 공부를 하면 내가 정말 교사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에 내가 이게 헛된 일이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에 제가 20대에 쓰여진 일기 입장을 지금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회의감하고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대학 동기들은 다 직장을 갖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하는데 나만 괜히 공부한다고 이런 거 했는데 만약에 나 직업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진짜 새칭 말하는 백수권달로 그냥 기념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죠. 그런데 그때 제가 했던 행동 중에 일부가 이 책에 나와 있는데 불안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불안감은 불안감대로 그냥 두고 자책과 후회는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8년에 제가 대학원 다닐 시절의 고통 시간을 견디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원하는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아테네 여행 갔다가 어제 밤늦게 도착했는데 같은 방을 쓴 선배 교수가 저한테 해준 말에 제 이 책의 내용과 같이 곁들이면 이렇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남 교수, 이제 정년을 앞에 두다 보니 말이야 재주 많고 인기응변에 능한 사람들보다 정직하고 요령을 피우지 않고 꾸준한 사람이 결국은 잘 되어 있더라고. 사연 보내신 분 지금은 힘들지만 견디면 됩니다. 대신 그냥 견디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이 일을 택했을 때의 각오를 잊지만 않으면 결국은 다 잘 되실 거예요.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쉬어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평소 생각했던 것이어서 영준 책반 첫 시간에 소개해드린 겁니다. 참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의뢰인은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성공할 수 있는 도약 디딤토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몇 년 뒤에는 원하는 걸 틀림없이 얻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반드시 쟁취하실 거예요. 필승! 네. 아니 자존감이 떨어진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도약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된 거다. 저는 그 말이 참 와닿기도 하는데요. 저도 왠지 교수님께 한번 책 처방을 받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남용주 교수님께 맞춤 책 처방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보내실 때 말머리에 책 처방이라고 달아서 여러분들 사연을 직접 보내주시면 됩니다. 좀 아까 이렇게 책 처방 받은 책들을 직접 선물로 주시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따로 책을 선물로 드리지는 못하고요. 매번 책 처방해주시는 책들마다 어떤 협찬을 받는 게 아니고 직접 교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거다 보니까 책 처방만 해드린다는 거. 처방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약국에 가시듯이 그렇게 도서관이나 아니면 서점에 가시면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문자메시지 보내실 거 샵0945번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영준책방 중앙대 문원정보학과 나병준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와 책 처방 그냥 하나 했을 뿐인데 시간이 훌쩍 또 지나갔어요. 교수님 근데 9월 하면요. 학생들한테는 이제 계약하고 새롭게 또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고 직장인들은 이제 제대로 된 하반기의 시작. 아 이제 1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올해 계획했던 건데 못한 것들 이제 좀 해야겠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조급함이 들기도 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도서관이나 서점에 향한다고 해요. 이런 분들이 주변에도 좀 많으신가요? 네. 많이 있죠. 일단은 제가 뭐 운이 좋아서 교수가 되어 있지만 제 동기들은 이제 은퇴한 친구들도 많고요. 이미 뭐 지금 그 작고한 친구까지 있을 정도이니까 주변에서 이제 인생 2막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달이 돼서 초조한 것처럼 나이 이제 50, 60 돼서 초조해야 하는 후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찾는 곳이 도서관이라고도 제가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서관은 대학 도서관이나 동네 도서관 이런 게 전부인데 교수님께서 또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이기도 하시잖아요. 책은 물론이고 도서관까지 쫙 깨고 계신 분인데 영준책방에서만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도서관 이야기도 하나씩 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가을이기에 더 가슴에 와닿는 좀 뭉클한 사연이 있는 도서관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사람들마다 각자 사연이 있듯이 생각보다 많은 도서관들도 각자의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아. 도서관이 사연이 있다고 하니까 좀 신기한데요. 어떤 도서관부터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다 아시겠지만 또 완전히 따지고 또 뭐랄까 잘 모르고 있는 도서관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하바드 대학교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바드 대학교 도서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 일단 저는 가보지 않아서 멀게만 느껴지긴 하는데 왠지 여기에는 수제들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명실상반 세계 최고의 대학은 수제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능력을 가져서 머리만 좋다고 하는 대학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이러면서 꿈이 있고 열정이 있는 학생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을 제가 가서 봤습니다. 네. 이 도서관에 어떤 사연이 있나요? 도서관에 하바드 대학교 도서관에는 정식 도서관은 28개 도서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제전문도서관까지 합치면 70개 이상 그래서 78개까지라는 게 지금 제가 찾아본 내용입니다. 그중에 대표도서관이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와이드너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와이드너 도서관의 정식 명칭을 들으시면 대충 기억을 하실 텐데요. 정확한 명칭이 뭐냐 하면 해리 웰킨스 와이드너 기념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에서 다 아쉬운 타이타니코에서 나왔던 해리 와이드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들 해리가 타이타니코에서 침몰하면서 이제 운명을 탈리하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실제대로 엘리노 와이드너가 아들을 기리면서 하버드 대학교에 기부한 도서관입니다. 저는 이 하버드 대학교에 도서관이 28개가 있다는 것도 인상적이었는데 여기에 또 타이타닉 스토리와 연관된 가족이 기증한 도서관이 있다는 것도 또 신기한데요. 어떤 마음으로 여기다 이런 도서관을 또 기증하게 됐을까요? 네. 아들 해리가 아마 하버드 학생으로 이제 1907학번입니다. 1907년도 학번인데 실제적으로 굉장한 독서왕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아주 수집했던 여러 가지 책들을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 기부하려고 했는데 하버드 도서관이 이제 낡았던 고아홀이라는 곳이 아주 낡은 데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새롭게 져서 본인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기부를 해서 도서관을 져주겠다고 생각했는데 유명을 탈리한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아들의 염원을 어머니가 기억해서 실제적으로 사후에 어머니가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을 기부한 거고 그게 와이드너 도서관이고 28개 도서관의 가장 대표 도서관을 기함 도서관이라고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도서관이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하버드 도서관이 엄마가 이제 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증한 도서관이라면 아버지가 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도서관이 우리나라에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서대문구 안산 자락에 있는 이진아 기념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도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아마 그 딸이 이제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막내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내딸이 미국에서 연수 도중에 불의의 사고를 나서 그 역시 운명을 달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 이름도 나중에 찾아보니까 딸들의 이름 한글자격이 따서 질 정도로 딸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너무 그 슬픔은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딸에 대한 사랑을 기리면서 이 딸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서대문에다가 도서관을 건립하여 기부한 것이죠. 정말 멋진 방법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 하버드대학교에 있는 도서관의 스토리가 우리 가까운 곳에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뭔가가 더 좀 뭉클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이진아 도서관에서 기념도서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더 저한테 뭉클했던 건 뭐냐면 그 요청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부자가요. 요청사항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명에 자신의 딸의 이름을 넣어달라는 것. 또 하나는 도서관 내부에다가 너무 딸에 대한 추모 이런 걸 넣지 말아달라는 것. 이 두 가지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것도 참 뭉클했지만 뒤에 것도 그러니까 자기가 도서관을 지우면서 정말 자기의 슬픔에만 빠져 있지 않고 정말로 딸에 대한 어떤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현명한 방법을 선택해내신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진아 기념도서관을 보면서 이게 참 아버지가 딸에 대한 사랑. 그다음에 가족들의 어떤 사랑의 승화 방법. 아주 위대한 승화 방법을 한번 본 것이죠. 네. 오늘 또 좋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좀 뭉클하기도 하고요. 오늘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도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책처방 말머리 달아서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매주 월요일에만 문을 여는 영준 책방 중앙대 남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